이곳은 롯데월드 어드벤처 부산입니다. 지난 3월에 개장했고요. 재미난 놀이기구가 많다고 해서 한번 와봤습니다. 저희 제일 먼저 타러 온 게 자이언트 디거 이거죠? 이거는 런치열 롤러코스타라고 출발필 때부터 약 105km로 급발진하는 시작하자마자 105km로 간다고요? 지금까지의 강 entend 요이검 아 으 이 손 로 tunnel 보면 네 자 두번째로 자이언트 스윙 타러 왔습니다. 심장이 쫄깃쫄깃합니다. 무섭습니다. 겁납니다. 이게 수발한다는 뜻이에요? 네. 그래요? 눈은 어떻게 써? 눈은요! 강남 1호 쾌쾌쾌쾌 몸을 못 가게 했어요. 롯데월드 어드벤처 부산의 끝판왕 자이언트 스플래시 타러 왔습니다 과연 살아서 돌아올 수 있을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저걸 타야 된다고요? 저걸 탄답니다 좀 이따가 지금이라도 내려달라고 하는데 어? flлуш 으아아 으아아 으으 Understanding 파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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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시원하고요. 아주 무섭긴 한데 짧아서 그래도 괜찮았습니다. 모기만 해도 울렁울렁거리네요. 뭐지? 정의에 파워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